안녕하세요 오늘은 럭키립스 32카운트 4 앱솔루트 비기너 레벨의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 시작할게요 섹션 1 오른쪽으로 바인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투게더 하실 때 체중 오른쪽 왼발 펜 아웃 센터 아웃 센터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쪽으로 바인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사이드 포인트 히치 사이드 포인트 히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룸바 박스 백 사이드 투게더 백 터치 사이드 투게더 포드 스텝 오른발 브러쉬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포워드 스텝 비사이드 스텝 왼발 브러쉬 포워드 스텝 오른쪽 4분의 1 턴 왼발 크로스 홀드 하실 때 클랩 1 2 3 박자에서는 팔 스윙 하시면 돼요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엔딩 월에 옵션이 있어요 섹션 3까지 하시고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튼 포워드 스텝 클랩 6시 방향에서 엔딩 월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옵션 1 2 3 4 6 7 9 9 9 10 9 9 10 9 10 12 12 12 13 12 15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